고생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주자입니다. 심야 방송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11일 오늘이죠.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 밀려가지고 한 22포인트 넘게 하락을 마감했어요. 특히 외국인의 승매도액이 지난 5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결국 최대치를 갱신한거죠. 3개월 만에 최대치. 하여튼 이날 코스피 지수가 참 웃겨요. 22.57포인트 내려가지고 3220.61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 한때 3217.65까지 하락을 했어요.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낙폭 확대를 방어했죠. 오늘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좀 낙폭 확대 낙폭 확대를 방어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. 1등 공신 일단은 그 외국인은 1조 6,030억을 승매도로 했습니다. 지난 5월 12일 2조 7,500억원 이후 가장 큰 승매도액입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은 3전 주식을 1조 398억원씩 팔았어요. 외국인의 3전 승매도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은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이야. 그래가지고 SK나 카카오, SK바이오사이언스, NC소프트, 기아, 디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순매도액, 외국인 순매도액 상위권에 다 올랐어요. 오늘 대량주택도 많이 팔더라고요. 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팔았어요. 3조 3매도액이.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또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어요. 오늘 한 1184억 전반에서 300, 1184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. 기관은. 그의 SKIT나 하이닉스, NC소프트 등 또 많이 팔았더라고요. 보니까 특이한 게 유가진권시장에 입성한 게임, 배틀그라운드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 하신지 모르겠는데 개발 판매사인 크래프턴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대량 매도를 해요. 주가를 끌어내려요. 외국인 1114억 890, 기관은 367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. 이건 또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지 않는 국내외 기관 보유 물량이 출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크래프트는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외국계 기관의 보유주식 중 보유주식 중에 80%네요. 80%가 의무보유확약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모가 기준에서 계산하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네요. 일단 크래프턴이 보니까 상장 후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을 해요.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해. 11공모가가 49만 8천원인데 현재 9% 낮은 45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. 또 오늘은 10%도 하락을 해요. 40만 7천원으로 기록을 합니다. 크래프턴의 시가총액이 19조 9,015억인데 이게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게임업체중에 보면 대장주 자리를 벌써 지키고 있어요. NC소프트도 있고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각각 17조 3,400억 넷마블이 한 11조 7,300억 정도 돼요. 여기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, 잭팬이 시가총액과는 격차가 좀 좁아져서 펴지는데 넥슨, 잭팬이 시가총액이 한 19조 8,9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가 또 웃겨요. 카카오뱅크의 그 주요 주주인 넷마블이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. 오늘은 한 4.2% 올라가지고 7만 4,400원 이렇게 마쳤습니다. 넷마블이 전날 카카오뱅크 주식을 한 600만 주로 장래 매도를 해버렸어요. 처분금액이 4,301억 8,388만 원이 된답니다. 하여튼 왕창 팔아가지고 어제는 한 9% 급락을 했죠. 문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삼전과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됩니다. 반도체 디렘의 가격 하락 우려 때문인데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있는데요. 올해 4분기에 PC용 디렘의 고정가가 3분기 비교해서 최대 5%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. 도대체 이놈들은 뭘 가지고 하락할 건지는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. 갑자기 뜬금없이 또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주가는 막 밑으로 내려 끓이는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. 외국인들의. 뭔가 좀 외국인들을 짜고 치는 것 같아요. 왠지 그런 전망치를.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뭐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점진적인 해제로 사무실과 학교 등에서 일상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. 좀 웃기는 소리하고 있죠. 지금 코로나까지 밀고 있는데 무슨 또 해제로 단지 이해가 안 돼. 지금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얘들 전망치가 뭔가 좀 안 맞아요. 안 맞고 왠지 지금 외인들하고 뭔가 결탁이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. 하여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인이 많이 떨어졌어요. 한 5.36%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한 1.2% 내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업체들이 나장창창 관정에 거의 뭐 폭등의 길을 달렸죠. 여기 또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달러 강세 안 좋죠.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. 그래서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현재 작용했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벌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천 명 넘었어요. 2,223명이야. 아유 많다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벌써 전부 다 한 2.1% 올랐네요. 벌써 46,374.48달러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4% 올랐네요. 하여튼간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.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고요. 지금 보니까 유럽 쪽은 현재 영국이 한 0.46% 상승하고 있습니다. 프랑스도 한 0.26% 상승하고 있고 독일은 약 보압으로 해서 0.0.05% 현재 약간 좀 보압으로 가고 있는데 오를 듯 빠를 듯 합니다. 지금 보니까 독일이 애매한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어제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. 아쉽게 나스닥이 좀 올라줘야 하는데 조금 아쉽는데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. 오늘 새벽에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필라, 우리 필라바드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점 찍더니 또 약간 빠지고 있어요. 가뜩이나 지금 또 뭐냐 마이크론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다 빠지고 있으니까 요즘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. 가뜩이나 무슨 가격 가지고 고정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막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. 현재 지금도 달러 강세예요. 달러 강세 많이 올랐다. 1158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. 지금 달러 일본엔도 110.55엔이고요.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유가도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는데 68.29달러입니다. 지금 일본 엔화도 좀 오르고 있어요. 1,045.5원 유로화는 1,356.19 중국 연화는 178.42 다 오르고 있네 지금 보니까 외환가 다 오르고 있다. 휘발유 오늘 웬일이야? 좀 빠졌습니다. 1,647.31원 금값 오르고 있네요. 지금 국채금값 1,728.8달러 국내금값 6만4,519.71원 현재 금값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이렇습니다. 한 1.32에서 좀 오르고 있어요.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다. 현재 1.369 이러다가 1.4 때도 조만간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채권금리는 현재 상승세로 약간 좀 돌았었고요. 선물을 보니까 다우전스가 한 0.03이고 S&P 0.1 빠지고 있어요. 나스닥도 0.1 빠지고 있고 US2000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. 독일은 좀 빠지는데 0.17로 지금 프랑스는 오르고 있어요. 0.27 영국도 0.42% 상승 중에 있고 유로도 0.08 상승 이탈리아도 0.5 상승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선물지수는 흘러가는데 거의 뭐 현물하고 선물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. 3분상전자 차트를 봐도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. 뭐하는지 모르겠어요. 올라갔다가 다시 극악히 떨어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이거는 내가 볼 때 의도적인 것 같아. 이런 모습 보기 힘들거든요. 거의 완만한 사이틀인데 이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. 고의적으로 외국인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개미들 한번 겁주려고 하는 것 같고 어떻게든지 좀 빨리 팔게 튀게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합시다. 어차피 파는 놈들은 외인들이야. 외인들이 팔고 있어요. 지금요. 많이 팔고 있고 오늘 개미들 많이 샀어요. 생각해서 샀는데 싸게 팔 때 우리는 생각하면 또 사는 거예요. 또 외인들도 개미 중에도 겁먹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냥 매수하면 돼. 싸게 싸게 매수하자. 7만 8천 5백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에요. 저렴한 가격입니다. 7만 8천 원 때 구하기 힘들잖아요.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느냐. 내일은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연탄 내렸으니까 다시 따지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은 한번 미국 상황을 좀 더 보혈 것 같습니다. 보여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7만 8천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. 분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또 빠지면 한 1% 내외에 빠지지 않으면 좀 관망하시고 1% 내외에 빠졌다 하면 좀 더 다당포트하고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제가 볼 땐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에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. 보통주에 쎄. 지금 갭 차이가 많이 줄었어. 지금 보니까 보통주가 7만 8천 5백 원 우선주 7만 3천 100 원이니까 벌써 갭 차이가 5천 4백 원이에요. 지금 보통주가 많이 떨어진 거야.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주를 좀 더 담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빠지면 보통주를 더 담는 그런 시간을 잡아야겠습니다.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보통주보다는 덜 빠졌어요. 빠졌는데 그래도 이 모양 자체가 차트 모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도성이 좀 다분합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고 적당한 타임에 들어가서 빠질 때 사세요. 1% 정도 빠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여러분들 한 100주 정도 살 수 있는 양이 되면 분산을 해요. 한 5주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나가세요. 떨어질 때마다 사시든지 너무 왕창 사면 재미없어요. 다음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때 뭐 할 거야. 그냥 몰둥몰둥 쳐다볼 거예요. 그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. 우리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외인 털기로 나가요. 외인 털기. 외인들 싸게 파줄 때 잽싸게 사고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. 안 팔면 그만인데 뭐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어차피 장터하실 분들 뭐 이렇게 초조할 것도 없어. 그냥 1년, 2년, 3년까지 가요. 제가 3년 운동했어요. 3년. 삼성전자 3년 모으기 운동 했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래야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. 한번 살아남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볼 겁니다. 3년 동안. 진짜 아까 깡으로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. 3년 동안 적금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3년 동안 삼성전자 모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. 안 그래요?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배당도 주잖아요. 배당도 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8월 18일도 배당 나오니까 그 배당은 가지고 또 사세요. 좀 저렴하게 살 때 자꾸자꾸 모으세요. 하여튼 외국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들 빨대 꽂으려고 할 겁니다. 빨대 꽂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될 수 있으면 손실이 안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. 익절은 모르겠어. 익절은 모르겠는데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정 힘들고 나는 단타기미인데 정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빨리 팔고 나가야겠죠.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같이 한번 손에 손잡고 가는 겁니다. 열심히 가다 보면 좋은 길이 있어요. 제가 전 시간에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. 그래서 뭐 수량 많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많구나.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모아왔는지 그것을 배우세요. 그런 좋은 것들을 배우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여러분 또한 그분들처럼 5천주, 만주까지 모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거야.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잖아요.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사는 법을 배우세요. 법을 우리 고인인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줬었어요.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속에다 각인시킵시오. 각인 딱 확인하면 될 겁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. 주가가 막 쭉쭉 빠지니까 축 처지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.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샀습니다. 여러분들 아주 땡큐하게 감사 샀어요. 더 떨어지면 더 감사하게 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까? 좀 안좋은 표현이지만 폭락천국 폭락천국이잖아. 사는 거야. 폭등지옥이고 폭등 살 수가 없어. 그런 기분으로 저는 오늘 왜 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.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. 해가지고 수량 많이 모아서 깡패가 됩시다. 이상 여기까지 여기까지.